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안녕하세요. 금메쌤 최태성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드디어 가슴이 아파요. 일제식민지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1910년대 과연 일제가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여러분들 식민지 지배정책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나누셔가지고요. 당시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떠한 정책들을 펼쳤는지 그런 것들을 톡톡톡 집어넣으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일제식민지 지배정책은 맞추라고 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틀리시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그러면 1910년대 일제가 어떤 식민지 지배정책을 펼쳤는지 정치면에서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은 경제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정치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를 우린 일제강점기라고 하는데요. 먼저 1910년대 일제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에서는 헌병경찰 있잖아요. 헌병경찰이 무력으로 통치하는 무단통치를 보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헌병 헌병은 누구를 잡는 사람들이에요. 군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인마저도 헌병이 한다. 이건 공포 분위기 무서운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런 무단통치를 시행하는데요. 그들은 말이죠 직결처분권을 가지고요. 세상에 한국인들 때려요 때려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태형이라고 합니다. 이 태형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되게 차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인들한테는 적용되지 않고요. 오로지 식민지 백성 바로 조선인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럴 수가 정말 식민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교사들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교실에 이 칼을 차고 제복을 딱 입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그 어린 학생들 어린 조선 학생들이 무서웠겠어요. 만약에 떠들어. 애들 떠들 수 있죠. 학생 머리 떠드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일본인 그 선생님이 칼을 차고 온다고 했으니까 그 칼에서 칼을 쫙 꺼냈다가 딱 칼집에 다시 꽂는 소리. 차칵. 그 소리를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일본에 대한 공포심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키고 주입을 시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이 또 1910년대에 있었다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제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경제면에서는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합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치면 따로 경제면 따로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렸고 정치면에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헌병경찰의 무단통치 그리고 태형. 그 다음이 그렇죠. 칼찬 교사. 제복 입은 교사의 모습을 떠올리시라. 이번에는 경제입니다. 1910년대 경제에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사실 이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하려는 거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이미 그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구한말에 여러분들 1908년인데 이때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걸 세워가지고 이 토지관리에 있어서 어떤 준비작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미 다 해놓은 상태였죠. 이 동양척식주식회사는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승승장구해서 죽죽죽죽죽죽죽죽 엄청난 이익을 올리는 어떤 그런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민지 경제의 어떤 그 침탈의 어떤 그 전선에 있는 그런 식민지 착취기구다. 그기보다 바로 동양척식주식회사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에 세워졌다? OX. 이거는 X예요. 여러분들 이미 일제강점기 그 이전 1908년에 세워져서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바로 이런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앞세워가지고요. 토지 조사 사업 토지 약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토지를 쫙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지 조사를 해서 세금을 안 낸 토지를 조사했고 또 주인 없는 토지를 또 귀속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토지 조사 사업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게 서로 일제강점기라고 해도 재정 확보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조선시대도 그랬고 고려시대도 그랬고 고대시대도 그랬고 하여튼 토지 조사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재정 확보와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제가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재정 확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조선인 소작인들의 지위가 확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인정되었던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부정을 합니다. 자 이 경작권이 뭐냐면요. 소유권은 아니에요. 소유권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작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소작을 해요. 그 토지를 빌려가지고 소작을 하지만 내 할아버지가 이 땅을 소작했고 그럼 나도 소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아들도 이 땅을 소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경작권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제가 이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바로 이러한 경작권 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그런 경작권을 부정하고 모두 모두 계약제로 전환시켰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그렇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지금 전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힘든 농민들의 삶이 앞에 펼쳐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토지 조사 사업은 이렇게 일제의 어떤 재정 확보에도 도움을 주었지만 기층 농민들 조선 농민들의 지위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회사령의 시행이에요. 회사령이 뭐냐면 회사를 세운 데 있어가지고 일제의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를 세우는 것. 이게 바로 회사령인 것이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조선인이 회사를 세우려고 그래. 그러면 조선총도부가 허가를 내줄까 안 내줄까? 허가를 내야 되니까 허가를 안 내줄 공산이 크겠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이 빨대를 찌익 꼽고 쭉쭉쭉. 이 빼먹는 어떤 그런 일제강점기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910년대 정치와 경제로 나눠봤습니다. 정치면에서는 여러분들 바로 무단통치가 시행되었고 그리고 칼찬 교사의 모습 그리고 태형이 시행되었다는 것. 경제면에서는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이 허가지 회사령이 시행되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금발쌤 최태성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